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우두르 이현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작업복을 협찬받았는데요. 볼디스트라는 작년에 런칭을 시작한 워크웨어 브랜드라고 합니다. 오늘은 이 작업복을 입고 작업을 할 계획인데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. 워크웨어 프리미엄 브랜드 볼디스트의 앞날을 우두르 이현이 응원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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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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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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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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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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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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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